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렇게 생긴 캄보디아 귤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열혈 시청자분께서 아니 왜 이렇게 작고 맛없는 귤을 먹냐고 하면서 한국에서 귤을 비행기로 보내셨어요 귤을 비행기로요? 귤을 비행기를 탔네요 이거는 아침에 시장에서 사온 캄보디아 귤이고 요만큼이 12,000 리엘 3300원이었어요 한국 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기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가지러 갔다 올게요 네 저희 방송 너무 좋아해 주시는지 이 귀한 것을 한국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요 와 맛있네요 제주 햇살 가득 담은 천혜향 이름이 천혜향이에요 전? 예 전혜향 전혜향 뭐냐요? 뭐냐요? 직법이 뭐냐요? 직법이 뭐예요? 전혜 이게 진짜 제주도에서 온 거네요 네 제주 특산품 저도 여기서 한라봉을 한번 사먹어볼 적이 있는데 네 천혜향 이런 거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처음이에요 네 하나 둘 셋 우와 대박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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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다 너무 크고 색깔도 반짝반짝해요 왜왜 반짝반짝해요 오징어 미스테요 와 시원한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향기가 뭐 이렇게 나지는 않네요 네 네 스티커도 붙어있어요 와 스티커도 붙어있어요 스티커도 붙어있어요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아니 이거 사기야 사기 네 찬이 하나 먹어볼건데 요거를 먼저 먹고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아우 쓰고 아우 써 음 취했어 아우 그리고 써요 음 음 괜찮아 음 이건 괜찮다 맛은 너무 시원해요 이게 찬이의 향 요거 먹어봐요 아니 하이파 음 깔기도 어렵나 근데 이거 귤 맛있어요 음 괜찮다 여전히 씨가 있어요 네 네 시장에서 사온 캄보디아 귤 이게 제일 맛있었고 이것도 괜찮았구요 하지만 씨가 있었어요 이거는 쓰고 쉬고 해서 아웃 네 빵 짬 천이의 향 네 먹어봅시다 천이의 향 오 향이 달라 네 오 우와 턱 쏘는데 응 나의 향 나의 향 나의 향 나의 향 나의 향 나의 향 껍질이 얇죠 네 뭔가 찰싹 붙어있죠 네 예치 죄송해요 오 와 깔끔한 남자 나의 향 하이니야만이 하이니야만이 잠깐만 보라하는 일이 항상 특이하고 재밌어요 이상하 제주 특산분 보라 오 며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vous 그러세요 처음 먹길 때는 보통이요 그런데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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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먹고 싶어요 그동안 먹어봤던 귤 맛이랑 다른가 보다 진짜 맛있어요 대박 진짜 특별하네요 특별해 특별한 술이에요 저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귤 한 번도 씨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해봐야죠 저 자클랑 먹자 저 자클랑 먹자 맛있다 이 맛이야 한국에 있는 귤이 수분이 많거든요 물이 가득 차 있잖아 네 근데 뭔가 이렇게 확 달달한 느낌은 없어요 네네 보라씨 보라씨 언제 드세요? 네 네 네 네 음 음 좋아요 좋아요 새콤달콤 네 진짜 맛있어요 처음에는 인상섰는데 그냥 뭐 먹지도 알았다 네 네 음 음 음 한국에서 먹는 귤 보다 훨씬 커요 음 시장에서 파는 귤 보다 훨씬 크 네 왜 뭐라고 했는데 네 훨씬 크고 비싸고 좋은 귤이에요 이런 거 얼마일까 새콤한 맛이 좀 더 많은데 그게 거부감을 주는 시큼함은 아니야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서 그러네요 음 되게 꼼꼼히 발라먹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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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에서 먹는 귤들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톡 터지거나 시원하거나 하지 않는데 저도 오랜만에 그 느낌을 다시 배불러요 느끼네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주신 저희 구독자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인사하러 맞춰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천혜양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요것을 며홀랑탄소 엄마야 엄마야 엄마 엄마야 너무 신났네 큼직큼직해서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목이 좀 말랐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시원하지 그런 맛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유튜브 하니까 솔직히 좋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